고추기름 타는데 이게 완전 다릅니다 이게 참치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서 이거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다 저는 와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면 이게 왔는데 사장님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 말고는 형님들이랑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추, 씨기름이 느끼한 맛이 잡아져요 일반 거식이 기름, 소금보다 이게 훨씬 나을 거야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 어차피 거기서 소금으로 그냥 찍어 먹어도 근데 한 게 아니거든요 기름부터 잡아주셨는데 이거 딱 찍어서 먹었는데 기름맛을 완전히 잡아주니까 저도 깜짝 놀랄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 친구랑 저랑 또 입맛이 타는 게 이 친구는 약간 허물허물하면서 꼬들꼬들한 거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딱 저는 감칠맛이 들어요 저는 아까 쫄깃쫄깃한 거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허물허물하면서 꼬들꼬들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먹는 게 저랑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잡아주는 건 어쨌든 맛있으니까 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개인적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곤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먹는 건 싫어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데려가는데는 선생님 아시죠? 여기 루프가 많고 되게 오래된 그쵸 그쵸 맛있는 집들 많으니까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왔는데 다 괜찮네요 아 예 저는 야 그러면 야 그러면 다음에 삼.. 참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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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다음에 참치 참치를 먹으러 와요 아니 아니 이 친구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와가지고 후회하시면 안 될텐데 아 저 되게 괜찮아요 입에 맛이 지금 울겄네 아 예 어 선생님 저는 이 기름짱에 이거를 식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맛을 굉장히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름 이거 사다이면 느끼도 못 먹고 소스를 직접 빼 아 진짜 뼈드려야지 이게 사다이면 너무 느끼해 우리가 직접 소스를 빼야 고소하고 단백한 맛은 나지 사다이면 절대 안 돼 맞아 아니 왜냐면 이게 칭이 따로 놀잖아 네 이 미국 맛이랑 이 기름진 칭이 따로 놀잖아 이걸 또 먹는데 완전 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치를 먹고 형님들이랑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장미를 아니 되게 여기를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내가 그냥 강해놔죠 내가 그냥 떨어질게 어휴 나가자 좀 거시해 제가 사이가 한번 따로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것은 그냥 소금만 찍어도 맛있어요 아 예 아니 이게 구디해서 아 이거랑 약간 틀린 거 나왔네 그치 약간 이거랑 틀리다 그냥 이건 그냥 소금 한번 줘볼까요? 이거 말고 마지막에 우리 그거 그거 뭐냐 그거 되게 뭐 이게 말았잖아 이게 이게 뭐냐 이거 말려져 있는 거? 아 아 아 그거 뭐 했지 우리 마지막에 준 거 그거 뭐 했지 우리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준 거 마지막에? 어 일어나기 전에? 어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이렇게 좋은 걸 주는 처음부터 좋은 걸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것부터 좋은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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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예 예 그게 그냥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냥 줘서 제가 아 그게 뭐 했지? 그 무이 이름이? 어 벽 근데 이 가격기에 그게 나온다고요? urt 야 이거 nada 야 여어 비밀이야 아 이거 아 이런 거 영어 비밀이니까? 여어 비밀이 지 야 30분 지나고 그 물기가 흘리는 게 그게 뭐가 we 영어 비밀이야 그게? 아니 근데 이것이 이제 디스를 AI 보통 우리가 칩자체 보통 술 보면 한 두 시간 흘리잖아요. 근데 이게 물기가 흘리면 녹아서 있지만 물기가 흘리면 이게 좀 잘못된거에요. 해동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치는 해동이 중요하지 참치는. 근데 솔직히 참치는 다 그런거 아닙니까? 해동 다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해동은 냉동으로 아주 우리가 직접 해동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참치는 해동을 다 하잖아요. 참치 해동도 하지. 해동을 어떻게 하냐고. 해동은 어떻게 떠나 틀려도. 내 말은 그거지. 참치를 다 냉동으로 일단. 근데 지금 물기가 하나 지금 한 40분 됐잖아요. 이런건 다 윤기. 물기가. 만약에 물기가 줄줄기면 해동을 잘못된거에요. 이게 윤기랑 물기는 틀리지. 이거는 딱 윤기잖아요. 이런거 윤기고 물기는 줄줄기. 이게 난리가 없애래요. 아유. 그게 이게 노아버지. 이게 괜히 충무로 해서 20년 30년 하시는 분이 아니지. 봐봐요. 열리면 살아날렸잖아요. 물기 없잖아 이게 지금. 그리고 충무로 자체가 되게. 이거 지금 맛있어 또. 이것도 그냥 소금에. 소금에 찍어봐요. 그냥 소금에. 학친구의 소금이야. 아 맞아맞아. 그 이유가 저는 만나서. 유키가 맛있다니까 이게. 왜 주는거야. 진짜 진짜 진짜. 야 이거 벌집이 돼야 이거. 자스바러우. 주제냐? 자스바러우? 자스바러우. 자스바러우. 자스바러우.